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이번 주 게스트 주제는 문제풀이의 양적 질적 기준은 뭘까? 라는 겁니다. 요즘 아마 개념과 기출에 대한 공부를 대부분 시작하셨을 거고 그러는 중에 문제를 조금 더 풀어야 되나, 엔젤을 풀어야 돼, 모의고사를 심지어 조금 풀어봐야 되나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야. 기출은 몇 개나 풀어야 되는지, 기타 등등. 그래서 QA에도 문제를 얼마나 풀면 될까요? 선생님 에센스에 들어있는 문제들만 복습할까요? 추가로 유형별 문제를 풀까요? 기출 문제집을 한 권 사서 같이 할까요? 또는 엔젤을 풀어야 할까요? 정말 다양한 문제풀이의 양, 또는 어느 정도의 문제 바운더리까지 풀어야 되는지, 그 질적 기준까지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결론을 첫 번째 내려드리면 똑같은 질문이군요. 네, 문제풀이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에 대한 대답은 그 얼마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너무 많이 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이 시즌 1의 개념을 공부하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 또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의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조건 하나하나와 개념 하나하나의 매칭, 그 접근법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즌 1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버리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문제를 많이 풀면 그만큼 한 문제, 한 문제, 그 문제의 한 조건조건에 오랫동안 집중하고 생각하기가 힘들어. 물리적으로 하루에 60문제를 풀어야지, 너무 많은가요? 하루에 30, 40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늘 풀어야 되는 30, 40문제라는 그 양이 나한테 목적이 됨으로써 한 문제, 한 문제는 빨리 풀고 치워야 되는 대상이 될 거라고. 근데 그래야 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즌 1은 하나하나의 개념과 한 문제의 조건 하나하나를 매칭을 시켜서 그와 유사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포장지가 달라진 문제도 같은 접근으로 풀 수 있는 폼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 폼을 만드는 데에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버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폼을 만들기가 어려워. 물리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이 조건과 이 개념의 매칭을 못 시킨 거구나. 정확한 이유를 판단하고 오답 정리까지 해서 다시는 그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건과 개념을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오답 정리까지 해야 되는 이 시기에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면 그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목표가 30, 40문제를 풀어대는 건데 어떻게 그 작업을 한 문제, 한 문제에 대고 다 할 수 있겠어요. 문제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보는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는 전략을 짜는 그런 시간으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뿌듯하겠죠. 오늘 30문제를, 40문제를 풀었어. 60, 70문제까지 풀어. 1년에 나는 2만, 3만 문제를 풀어내는 최상위 학생이 될 거야. 그렇게 풀어 제끼면 그걸 벅벅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벅벅 풀면 계속해서 벅벅 풀기만 한다는 거죠. 시즌 3까지 문제에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여전히 잘 안 될 거고 내가 문제를 틀린 이유가 개념 자체의 허점이 있는 건지 이 개념을 조건에 갖다 붙이지를 못한 건지 시즌 1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 3로 계속 문제만 풀면 수능에 가까워져서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정체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각 시선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캐스트에서 이야기했었어. 문제의 양은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강의하는 에센스 기준으로 보자면 정확히 그 단원의 그 개념을 바닥까지 이해하고 빅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빅킬러까지만 풀어야지 중킬러만 풀어야지 킬러만 풀어야지가 아니라 빅킬러, 중킬러, 킬러 모두에게 이 하나의 개념이 정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풀린다라는 걸 배우고 그 풀이의 접근에 조건을 해석하는 것에 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연습하고 싶다 하면 검증된 문제, 평가원 문제 적어도 6평, 9평,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푼 것이 정확히 개념적 접근으로 제대로 푼 거지 이 개념을 묻는 다른 문제들도 일관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반드시 확인하고 스스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건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시간에 차라리 선생님이 준 문제를 다시 스스로 같은 관점으로 유사하게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지고 다져서 훨씬 더 폼을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념 에센스 다음에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 나오면 엄선된 기출을 총정리할 수 있는 그 강의 속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도전하고 또 그것을 선생님이 에센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출들을 어떻게 푸는지 또 배우고 처음에 한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념을 배우고 개념적 접근을 배워도 그 다음에 푸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폼이 완전한 나의 폼으로 와서 붙지 않았기 때문에 붙는 중이거든. 그래서 기출 100선, 50선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기출에 그 폼을 적용시켜 보고 그리고 엔제에 또 적용시켜 보고 그렇게 시즌 1, 2, 3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떤 문제를 봐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개념과 개념적 접근으로 조건을 읽고 어떤 개념을 붙이라고 하는지 조건 뒤에 숨어있는 매칭을 시켜야 되는 개념을 읽어낼 수 있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수험생활이기 때문에 시즌 1에 폼이 미처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은 폼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선택하라면 당연히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이 수능 수학이라는 게 30문제를 집에 가서 풀어봐. 이게 아니야. 여기서 못 풀면 집에 가서 마저 풀어. 어떻게든 풀어내면 인정해줄게. 이게 아니라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라는 얘기는 내가 준 개념을 잘 체화시키고 문제 해결해 그 개념을 다시 꺼내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의 출제 이도에 맞게 정확하고 빠르게 100분 안에 30문제를 푸느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념적 접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개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폼을 시즌 1에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센스에서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그걸 누적 복습하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폼을 세게 만들수록 천천히 가면서 폼을 세게 만들어 놓을수록 시즌 2, 3에 풀 수 있는 문제량이 많아져. 왜냐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거든. 문제를 읽고 어떤 개념을 써야 하는지가 바로바로 드러나거든. 바로 접근을 함으로써 헛짓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죠. 문제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계산이 느려서가 아니야. 우리가 100분 안에 30문제를 다 못 푸는 이유는 계산이 느려서가 아니야.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빠르게 잡지 못하거나 가다가 막혔을 때 실마리를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거지. 계산은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 생략하지 않고 모두 내 눈에 보이게끔 적어줘도 상관없어. 그 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주어지는 게 100분이거든.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되냐. 사실은 시즌 1에서는 덜 풀수록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좀 불안해. 그럼 검증된 문제를 조금만 풀어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 1이 허비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검증된 문제를 넘어서서 너무 많은 기출 플러스 엔드까지 풀어 데껴버리면 그 문제들 자체가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야. 검증된 문제가 아닌 문제를 시즌 1에 푸는 건 조심해야 돼. 폼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든. 이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시즌 1에는 폼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 폼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마치 탁구의 선생님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탁구를 칠 때 채 만들고 치잖아. 공을 안 주잖아요. 폼을 계속 연습해. 수천 번 수만 번 서서 폼만 갈고 닦아. 그리고 나서 그 폼이 딱 만들어지면 공을 주는데 공을 한 방향으로 계속 줘. 왜? 그 폼을 계속해서 몸에 굳히는 작업이잖아. 근데 폼이 잡히기도 전에 공을 막 여기저기로 줘. 그리고 그러면 내가 공을 받는 응용력이 과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까? 폼이 만들어지기 전에 뛰어가서 그 공을 받느라 폼이 이상한 폼들이 내 몸에 장착이 되게 돼. 그게 시즌 1일 수는 없다는 거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시작이야. 그래서 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참아라 좀. 놀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개념과 개념적 접근을 수없이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매칭을 시켜봐야 돼. 막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맞췄으면 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 문제 이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똑같이 다시 주면 그때는 못 풀 수도 있어. 그 문제의 조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고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고 나는 이 조건들의 이러한 실마리들을 잡아서 개념을 잘 적용시켜서 잘 풀었네. 아 이런 조건은 이 개념을 쓰라는 거구나. 아 그 다음 조건이 주어지면 그걸 내린 결론 이에다가 또 그 다음 조건을 얻는 거구나. 조건의 순서가 문제풀이의 순서 그대로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체화시키면서 확인하고 맞은 문제도 확인해야 되고 틀린 문제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폼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쪽 방향의 공만 계속 주는 이유. 검증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법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렇게 폼이 완전하게 내 몸에 굳혀지고 나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공이 온다 해도 가서 딱 그 자리에서 그 폼으로 정확히 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온다 해도 거기 가서 아까 내 몸에 익혀져 있는 그 폼으로 딱 정확히 공을 받아낼 수 있거든. 그러면 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훨씬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맞는 폼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시즌 1에는 문제풀이에 집착하지 마세요. 시즌 1에 하루에 10문제씩 덮은 사람과 10문제씩 덮은 사람의 실력차 없을 거거든. 누가 제대로 했느냐. 누가 올바른 폼을 만들었느냐. 여기에 승수가 있어. 두 번째. 가진 게 없을수록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의 시작에 그 근본에는 이게 있어. 선생님 저는 많이 부족해요. 내 친구들은 벌써 1등급에서 시작해. 또는 최소 2등급은 돼. 근데 나는 3, 4등급이고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많이 풀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급하고 가진 게 없고 그래서 문제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는 말들을 많이 해. 근데 가진 게 없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건요. 선생님이 많은 고3, 재수, N수생들을 보는데 절박할수록 유리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대신 절박함을 갖고 있어. 간절함을 갖고 있어. 엄청난 두려움. 마치 절벽 끝에 까치발로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N수생들 특히 많아. 선생님 저는 시작부터 많이 불리한데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 뭐죠? 스카? 스카? 스터디 카페? 스카, 스카라고 부르대요. 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책을 펴놓고 공부하면 아 저기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 책, 막 넘기는 이런 문제 막 풀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고 나는 지금 개념하고 있으면 되게 쭈그러들고 나는 언제 저런 거 풀지? 나는 언제 1등급의 진입을 고민하는 실력이 될까? 나는 언제, 나는 왜 자꾸 하나씩 틀리지? 100점은 언제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될까? 그런 고민마저 풀었고 뭐 이런 어떤 가진 게 없는 듯한 느낌에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야 될까요? 마음이 급해서 나오는 말인데 가진 게 없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대신 절박함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 절박함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구망수잘 이런 말 있잖아? 정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지금 하기에 좀 이르지만 구망수잘이라는 말이 표면적으로 존재할 정도로 입시시장에는 9평을 잘 보면 수능에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근데 9평을 망하면 수능에서 잘 볼 확률이 오히려 똑같은 실력의 학생이었다면 6평에서 똑같이 1등급을 받은 학생이야. 근데 어떤 학생은 9평에서 지켜. 어떤 학생은 9평에서 이유도 모르게 떨어져. 그러면 이게 반전될 확률이 사실은 분명히 더 높아.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으면 그만큼 해이해지게 돼 있어. 절박해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못할 것 같은 것들도 막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바퀴벌레가 막 사람이 때려잡으려고 하는 순간 IQ가 300까지 올라간대요. 나는 그 순간 IQ를 어떻게 책정해서 그런 그 선생님이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그래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빈말은 없는 말은 아닐 텐데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 초인적인 힘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9평과 수능 사이에 구망수잘 구잘수망 이런 말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실제로 N수생들을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했고 고3들은 그냥 어차피 다 우리는 고3이니까 처음이니까 가진 게 좀 없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N수생들은 가진 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공부 많이 해야지 많이 풀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오히려 가진 것 없이 출발한 N수생들의 결과가 좋은 때가 많아. 그래서 정말 제수, 3수, 4수, 5수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반복을 하는 건 자꾸 미련이 남아선데 미련이 남는다는 건 사실상 좋은 성적을 받았던 추억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왜 수능에서 자꾸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다시 하게 하냐라고 한다면 그냥 가진 게 없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렴풋이 내가 괜찮은 실력이었다. 자꾸 조금 해이하거든. 또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공부를 하거든. 남들이 봤을 때 멋있을 수 있는 공부를 하거든. 내가 개념부터 제대로 안 돼있다라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거든. 나는 좀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벗어던지고 애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남들 눈을 의식할 것도 없고. 그냥 죽으라고 해야지. 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누울 자리도 없어. 그런 절박함으로 하는 N수생들이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주 사소한 예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수강생 중에 이건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 조교인데, 이제 조교가 됐는데 작년에 고3이었을 때 수능, 너 얘기 조금만 할게. 이거 캐스트 보면 너 얘기인지 알 텐데 수능을 봤을 때 수학만 1위였어요. 수학만 100분이 99고 공부를 좀 덜 했겠지. 하지만 공부를 덜 해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을 하면 이 본질적인 폼을 만들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수학이 100분이 99였고 나머지가 전부 선생님이 아까 얘가 이제 수능 봤을 때 성적표를 우리가 조교를 뽑느라고 받았었는데 성적표로 설문을 했었는데 국수, 영, 탐구, 둘이 국어부터가 3, 1, 2, 4, 3이었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어쨌든 실명 얘기 안 했으니까 너인지 모를 테니까 수능 성적표에 지금 본 게 뭐라고 읽지? 국수, 그러니까 3, 1, 2, 4 뭐지? 다시요. 3, 1, 2, 4, 3 너무하지? 3, 1, 2, 4, 3 어떻게 수학 100분이 99 받은 애가 3, 1, 2, 4, 3을 받냐고요. 고3 때 공부를 안 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학은 된단 말이야? 그때 선생님이 조교한다고 왔을 때 야 너 다시 해. 왜냐하면 수능 수학을 100분이 99 받았다는 건 사고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수능 국어, 수능 수학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한 과목만 1등급 다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캐스트 촬영 한 전전주쯤에 좀 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 시간 그 캐스트 안에 아마 이 얘기를 해놨을 거예요. 무슨 과목이든 한 과목만 1등급이면 나머지 모든 과목을 1로 만들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거다. 너는 올바른 논리 체계를 만든 거다. 수학 공부를 통해서라도 얼마나 다행이냐. 재수해라. 근데 그때 성대, 공대를 아마 합격하고 만족을 했었어요. 내신이 좋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고 기억이 잘 안 나.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게 그런 조교들은 반드시 재수를 권장해. 너 재수해. 너 오지 마. 재수해. 막 그랬죠. 선생님 근데 저 공부 다시 안 할래요. 하고 조교를 했었어. 수학을 워낙 잘했으니까. 그랬는데 1, 2월이 지나고 2월 말쯤 돼서 선생님 저 재수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수학은 지키... 아이고 잠시만요. 수학은 지키기만 해라. 나머지 과목만 올려서 와라. 악수하고 너 재수 끝나면 다시 조교해. 선생님 다시 와도 돼요. 그럼 내가 네 머릿속에 수학 체계는 아는데 다시 와. 왜냐하면 이 친구도 한 1년 반 정도 봤거든요. 그 정도 수학 가르치면 다 보여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고 2학기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가르쳤으니까 뻔히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1년 동안 재정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성적표를 봤더니 다시 조교로 왔어요. 그래서 조교로 일을 하고 있길래 가서 야 너 반갑다. 선생님 저 다 잘 봤어요. 그래. 또 수학은 수학은 단 1점도 안 올랐고 똑같이 100분이 99. 뭐 했냐 1년 동안 1년 동안 수학은 지켰고 선생님 나머지 전부 싹 잘 봐가지고 서울대 약학계열 안정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썼어 그랬더니 정시로 아니 원래 욕심이 좀 생겼는데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겨서 거기 쓰려고 하다가 서울대 컴공 썼습니다. 원래 본인이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서 공부를 다시 한 거니까 서울대 컴공 가고 싶어 한 거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너는 거기가 더 어울린다. 라고 막 악수를 하고 조교로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라 아마 이 캐스트를 보게 되면 본인 이야기인지 알 텐데 이렇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재수를 시작하면서 과탐 과목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뭔가 안 나와서 본인이랑 좀 안 맞는다라는 걸 느꼈겠죠. 근데 재수를 시작하면서 과탐을 바꾸면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나는 이미 이만큼 갖고 출발해 라는 것 없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3처럼 고3들과 똑같이 오히려 그들보다 못할 수도 있죠. 2학년 때부터 했던 선택과목을 바꿔버린 거니까 근데 새로운 선택과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해서 그냥 그거 가진 것 없는 절박함? 그러니 아마 이 학생이 이 선생님 조교가 본인이 했던 선택과목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라고 왜냐면 처음이니까 시작이니까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야.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그 위에다가 추가로 얹으려고 하면 N수생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시작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싹 지우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 수능이 그랬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고 내가 좀 좋았던 추억 내 실력이 좀 괜찮았던 추억은 버리세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결국은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가진 게 없을수록 유리하다. 과목을 바꾸는 그 행위 야 너 너무 잘한 거다. 그게 신의 한 수다. 그게 초강수야. 무리수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야. 라고 막 장난을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거야. 그래서 가진 게 없을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을 믿고 내가 좀 많이 풀지 못했던 나는 모의고사를 풀 엔젤을 풀 실력이 아직 전혀 안 되는 그것이 오히려 겸손하게 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절박함이 누구보다도 강력한 큰 동력이다. 그걸 가졌다는 게 그 절박함을 가졌다는 게 지금 성적을 어중간하게 가진 것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잔소리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나의 와이는 이라는 나의 와이를 찾아라. 라고 하면서 두 수험생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와이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와이를 찾을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를 선생님이 지난 캐스트에 얘기를 안 해서 마지막 PPT로 넣어놨는데 와이를 찾을 때는요 반드시 본질에서 벗어나는 와이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끌어오는 와이가 나와야 돼요. 의외과를 가고 싶어.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가 의외과를 가기를 원해. 하지만 그 안에 만약에 근데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운명적 숙명적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 진심이 그걸 원해.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는 가를 나의 와이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만 나의 꿈과 나의 그 취향? 뭐라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내 공부 방향. 방금 이 친구가 서울대 약학계열 안정권이 나와도 서울대 컴공을 쓰는 이유? 원래 내가 좋아했던 것. 그게 흔들리면 안 돼. 나의 와이는 내 안에서 나와야 돼. 아 너 의외과 갔다. 잘했다. 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칭송. 그런 거에 취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또는 오기. 야 니가 어떻게 의외과를 가. 니가 어떻게 서울대 연고대를 가. 라는 오기. 그런 걸로는 안 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건 안 돼. 아 나 진짜 가고 싶은데. 그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와이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여야 돼. 내가 보여줘야지. 라는 오기가 아니라 나도 진짜 내가 된다라는 걸 한 번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된다는 걸 내 스스로 보고 싶어. 내가 나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런 거야지. 내가 돼서 너한테 딱 딱 한번 보여준다. 이런 오기. 그러니까 오기도 되게 종류가 다르잖아.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이 와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내가 원하는 그런 와이. 그래야 되는 거야. 이해 되죠. 그러니까 공부의 본질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대. 야 우리 때는 실력 정석이었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이 있었대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하나도 못 풀지만 실력 정석을 딱 얹어놔야 공부 좀 하는구나. 딱 얹어놓고 기본 정석 풀었다는 거지. 한 문제도 못 풀었던 실력 정석이 책상 위에 있어야지만 공부 좀 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 책상 위에 어떤 책이 있냐 가 나의 공부를 주변의 시선 그게 그날 내 공부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 나는 그냥 나의 공부를 해야 돼. 저 사람의 시선에 맞는 공부를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야 되냐 여기에도 그 공부의 본질이 있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한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 저번 캐스트에 그런 얘기 그것도 있었어.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N수생들 특히 N수생이 써준 캐스트 주제였죠. 아마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놨던 거 같은데 내가 지금 개념의 허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나도 멋있게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내가 이 시기에 개념을 공부하고 있어. 나 개념의 허점이 있어. 야 지금 개념을 봐? 라는 시선을 이겨내는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한없이 내 안으로 수렴하는 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했던 글처럼 와이도 공부도 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본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외부 시선이나 자극 보여주기에 급급한 공부 이런 건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본질을 따르는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막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고민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폼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오늘 하루 잘 살면 무조건 미래는 밝다 라는 게 진리인데 잘 모른단 말이죠.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가지고 그걸 믿으세요. 그것만 믿으면 돼. 오늘 하루 착실하게 살면 내 미래는 밝다. 그것만 딱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